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통풍수지리를 행하는 광명 박영태입니다 지난 시간은 땅속에 흐르는 수맥을 포함한 냇가 강가에 흐르는 물살이 부자되는 것과 어떠한 관계도 없다는 내용으로 속사들이 물을 알아야 부자된다 빨리 부자가 되려면 물이 들어오는 털을 구하라 큰 부자가 되려면 물명당을 찾아라 물항아리를 어느 곳에 놓아라 하며 부자된다고 말하는 것은 풍수질이 이의 이치에 맞지 않는 전혀 근거 없는 것으로 이 같은 말을 하며 입으로만 풍수하는 구풍수 속사는 명당터에 있어야 할 혀를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니까 만들어낸 말에 불과한데 이는 풍수질이를 왜곡하는 말들입니다 수맥과 물살을 피해야 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이 있어 피해야 하는 것이지 부자되는 것과 관계가 없고 동으로 된 말뚝을 받고 수맥을 재고 차단한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되는데 어떤 무속이는 자신을 자칭 생불 생불이란 살아있는 부처 미륵이라고 하는데요 자신은 생불이고 미륵이라고 하며 산신을 없앤다기도 하는데 깨달음한 부처라 할지라도 산신을 없앨 수도 없지만 절대 산신을 죽이는 악행을 하지 않는 법인데 이처럼 말하고 있어 참으로 웃지 못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람의 운선은 털을 보면 예견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주거지와 근무지 조상 묘의 털을 점검하며 감정하면 터에 머무는 사람의 건강과 함께 흥하고 망하는 또는 성하고 쇄하는 흥망성세가 나타나기에 예견할 수 있는데 터가 숭지인지 길지인지에 따라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납니다 명당이면 혈의 오행성질에 따른 발복으로 나타나는데 숭지이면 후손에 질병까지 털을 감정하면 나타나게 됩니다 양택 산자가 머무는 양택 집, 아파트, 사무실, 공장 등 양택엔 혈이 있는 명당 길지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혈이 있는 명당 길지의 주인이 되어야만 그 기운이 복으로 나타나 예견되는 것으로 부자가 되는 것 중 명당 혈에서 바라는 기운의 복으로 세 가지 첫째 주거지, 집, 아파트, 빌라, 원룸 두 번째 근무지, 사무실, 건물, 빌딩, 상가, 식당, 공장, 터 등 세 번째 조상의 맷자리에서 바라는 오행상 금의 성격이 있는 혈의 주인이 되어야 하며 안방의 경우 수맥의 위치와 혈의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수맥을 피해 혈자리에 자리해야 하며 침대 방향, 머리 방향은 지의 맥이 흐르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인데 이 같은 이의 이치는 도선국사와 무학대사가 행한 것으로 사람의 띠별, 자측인며 진사음이 신유수래 그 띠별 방향으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띠별 잠자는 방향이 다르면 식구마다 띠가 다른데 방 하나에 부부가 자고 또는 형제가 자는데 띠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 상반되게 눕거나 하면 되겠습니까? 오가다 맷자리를 보면 맷자리도 띠에 맞추다 보니 산을 보며 거꾸로 자리한 묘들이 있는데 산 위에서 아래로 자리해야지 거꾸로 자리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말하고 향하는 것 또한 결국은 혹세 무민하는 것입니다 음택 죽은 자가 머무는 맷자리도 혈 있는 길지에 있으면 발복으로 나타나고 흉지에 있으면 그 후손에 건강까지 악영향을 비친다고 했습니다 묘와 집 등을 종합하여 점검해야 한다고 선사인 도선국사는 묘를 살펴볼 때 하나의 묘만 살펴보지 말고 여러 조상의 묘를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명당터로 인하여 부자된 것이 주거지, 금머지, 조상묘터에 명당혈이 있는지 감정으로 나타나는데 원인이 없다면 처가나 외가의 집터나 묘들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어제는 불기 2565년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사찰을 찾는 분들이 많았을 것인데 사찰을 보면 부처님을 모신 대웅전 대웅모전, 대적광전, 대정면전보다 위에 산신을 모시는 산신각이 있죠 그리고 여러 집안의 조상묘들이 있는 선영을 보면 윗대 조상묘 위에 그 상단에 산재단이 있습니다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재단을 말하죠 이렇듯 산신각이 있고 산재단이 있는 것은 처의 주인은 산신이라는 것이고요 지맥을 절대 보존하기 위해 사찰에 부처님을 모신 금당 그리고 조상의 묘가 자리할 때 산세, 지세, 형세를 절대 해선 파괴하지 않았다는 점 이 방송을 통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